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고구려에서 시작됐다. 기원전 37년 주몽은 졸곤에 독을 세우고 고구려를 건국한다. 소선으로 인해 고구려를 얻었으나 고구려의 왕이 된 주몽에게 소선은 불편한 존재였다. 내 화를 돋우지 마라. 고구려는 당신만의 나라가 아닙니다. 고구려의 제자 유리들. 떠나지요. 이 소선으로 고구려를 당신께 온전히 드리지요. 하지만 두 눈 크게 뜨고 지켜보시시오. 이 소선의 구선들이 반드시 너의 고구려를 밟고 일어설 것이다. 그렇게 소선호는 웅야 유역의 백제를 세웠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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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 부시도록 찬란하게 바라보냈다고 생각할 수 없지만 나라를 방지하자 아멘! 문털의 전무함 작가 이 경우도 아가님과 아멘 이 경우도 반드시 없애야 합니다 차라리 죽이세요! 죽이세요! 그 경우도 오네 호불호와 전쟁이옵니다 아가님 잘 죽겠습니다 반드시 다르게 시원하갑니다 어째서 하트리면 이 못난 날 데려와서 왕을 빼앗겼는가? 아멘! 오구려! 이 백제를 이루는 그를 참지 않겠습니다 여부를 부르게 여부를 부르게 여부 안 되네! 킬브람은 자식에 대한 정리 먼저 하겠으나 어라나는 에비 이전의 왕이다 전 부친이 없습니다 여부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 한손과 백제 땅에서 죽어버린다 내가 살아야 되나 타자가 살아야 되나 다시는 이 땅을 밟지마 어찌 이리 가혹하십니까? 만약 명을 놓아주고 부라고 하소 네 에비와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네 눈목을 쳐서 운기하게 던져놓을 듯이야 백제가 아직은 너를 필요로 하자 아! 노인네가 미쳤구나 여부들 없으면 백제가 망한다든가 전쟁에 진다든가 여부를 태자로 세우려다 떠드는 그 망한 일들을 정녕을 잊으셨습니다 배가 다른 형제는 동생이었는데 태자가 어라하에 위에 오르는 여부를 반드시 없애야 합니다 원망하느냐 나를 당신이 아니라 나를 원망합니다 어쩌자고 나는 여부를 받았을까 어쩌자고 나 안 얻고 지켜내지 못했을까 베이주에게 왕위를 빼앗긴 지가 벌써 38년이구나 어째서 아프리면 이 못난 내들이 와서 왕위를 빼앗겼는가 사람은 얼마나 치료해질 수 있는지 밑바닥까지 내려갈 수 있는지 스스로도 잘 모르는 겁니다 날때마다 이루시네 이브 굴어 왕자님을 모시고 백제의 장수로 사는 날만 끊고 왔습니다 여여 장군! 너너들이 기마병을 털었습니다 미친 놈들 배가 졸사 기마병 이브 굴어면 싸워야겠습니다 소금 많이 파세요 미친 놈들 문장기 네 컴온 히스로도 더 죽을 것 없겠죠? 그렇지? 피야, 피해! 원장님! 두둑으로 못된다 꼭 진씨가 문과 혼인해야 한다면 진정 어르신이 좋겠고 궁 안에서 찾아야 한다면 어라하이의 내빙이 되겠습니다 내 행동이 징나쳤어 상대는 비류다 상대가 어라하이니 우선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진씨의 종이나 어라하이 여왕자들이 아바님께 무슨 힘이 되겠습니까 아바님을 묶어두려는 셋째에 대해 소녀가 이용돼서는 안되겠죠 역시 이 백제 땅에는 내 딸의 해필이 없음이야 아바님을 묶어둔 아바님을 묶어둔 아바님을 묶어둔 아바님은 묶어둔 아바아님을 묶어둔 아바님을 묶어둔 아바님은 묶어둔 아바님은 묶어 Surge 여권자 카이프스는 사랑입니다 어떻게 되세요, 어머님? 반드시 사랑해 주시옵니다 우릴 태양이신다 대구역 분석리라! 백제놈들이 영호를 열었어. 백제 여러분 때문에 날바로 가라오라 하느냐? 비루가 곧 백제다. 백제가 곧 비루다. 우리는 기필코 5군을 이길 것이냐. 이번 해방에서 반드시 비루를 죽여야만 해. 해방의 고통, 백제의 땅이. 감히 이 고구려 태왕에게 땅을 요구하는가? 이제와 백제당이 오만하게 굽다다니몸다! 봐라! 그만들! 빅를게 Wohn을 열었어. 그만들! 흔들! 빅을억에 빅을 얻어있는다! 그만들! 흔들! 아멘 조작을 보고 나갈 테니 그의 바짝 붙으십시오! 하나, 둘, 쓱! 놈! 어쩜 왕끝을 놀이오! 워라펜 모시고 가! 워라펜 모시고 가! 워라펜 모시고 가! 워라펜 모스 워라펜 모스 워라펜 모스 워라펜 모스를 자 배게 음 으 으 예 아 자 우울 또 맨 우리 쪽으로 좀 사람이 지금 들고 계신 거는 안재무씨도 차는 동안입니다. 저랑 좀 동부할게요. 안재무씨가. 네, 네. 스프치는 거죠. 좋은 연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아, 지금 좋습니다. 정말. 어, 이거 형한테 보죠? 네, 여기 어디 있나요? 예, 이거 좀 봐주시죠. 예. 네. 자, 짧게 안아주시죠. 그분이 어떤 칼과 그 봉을. 자, 가운데를 보겠습니다. 자, 모사드리니까 한번 좀 힘찬 모습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모사드리. 네. 안쪽은. 네, 천하. 자, 오른쪽.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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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요. 네, も. 이 차은원 감독님 약간 기적하셨나봐요. 네. 자, 웃어주세요. 사리님 한번 알려주세요. 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네. 자, 오른쪽도 좀 봐주시죠. 자, 오른쪽이요. 네, 가운데에도 오른쪽도 한번. 하나, 둘, 셋 화이팅!